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의 성도들 원리스 비전홀 우리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의인입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험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비니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그렇게 엄청나게 확산되어져서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도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고향 방문이나 친척 방문 등을 그렇게 많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상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랩노드들입니다. 왜냐? 명절이 설날이 되어야 용돈이 생겨요. 세배해서 유일하게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용돈을 받는데 이걸 저로에 이 용돈 받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설날에 용돈을 하나도 못 받으면 무엇이 되느냐는 센스 퀴즈입니다. 뭐가 될 것 같아요? 설거지가 됩니다. 설거지. 설거지라고 설거지. 오늘 살펴볼 말씀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딱딱하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웃고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스를 통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왜 꼭 예수냐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스 초반에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가 죄 문제였어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 죄, 죄가 없다면 복음도 필요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원죄, 잡음죄, 눈만 떼면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스 1장 18절로부터 오늘 본문 로마스 3장까지 줄기차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언급의 절정인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관에 저 죄 안 짓겠다고 절에 앉아있는 중이나 교황청 교황이나 여기서는 목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역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못 말립니다.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 종교인들 보고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죄 없다는데 지금 죄를 강하게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종교인들입니다. 유대교 유대교 이따가 기독교로 온 사람들 또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 자신들은 하나님의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충분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율법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구원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거기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맞아 죽을 그러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은혜의 진술을 맛보면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절대 복음 처질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은요 얼핏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구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10편과 이 이사야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아주 무능하고 그야말로 부패한 절망적 존재다 절망적 존재다 인간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인간 자체가 이걸 말하는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입니다 이거는 요한 칼빈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인간의 전적 타락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여기서부터 인간의 실존의 시작이 됩니다 따윗도 10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언제 말하거든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도와주었지 내가 누구에게 해친 일이 평생에 한 분도 없는데 도대체 이 말은 나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전도하다가 할아버지한테 맞을 뻔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얘 이놈아 내가 뭔 죄를 지었냐고 기분 나쁜 소리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죄는 어떤 인간이 말하는 죄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제일 큰 죄가 하나님 말씀 거역 불순종하는 죄예요 사람 죽인 저보다 더 큰 죄예요 사람 죽인 살인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나 있어요 일가족 다 죽인 고재봉이 김대두 다 구원받아서 교도소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기가 막힐 거예요 시대의 살인자도 예수 믿어 구원받도 앉아있다니까 천국에 그렇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노벨평화상 받고 노벨상 뭐 뭐 인간 막사이상 인간 상 다 받았는데 내가 평생 존경하면서 일생을 드린 그 사람 그분께서 지옥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가장 큰 죄 여러분 죄의 기준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죄의 기준을 바로 이해 못하고 교회 다니면요 불신자랑 비슷하고 다른 종교랑 차이가 없습니다 죄의 원 뜻이 무슨 말이냐 죄란 말은 하말티아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화살이 빗나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관역을 딱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쫙 쫙 관역을 쏴야 되는데 빗나가 버렸다는 대로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빗나가 버렸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관계 하나님 모르는 관계 하나님 안 믿는 관계 이게 죄예요 한마디로 장세기 3장에서 발생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신종한 죄로 인해서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가 모르는 말이에요 원죄입니다 원죄 이건 인간 노력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자자 손손이 원죄 대물림입니다 따위 말한 것처럼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죄예요 원죄 끼고 나오는 겁니다 원죄 원죄를 가지고 대물림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교회를 다녀도 태반이 모릅니다 심지어 답을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지도 왜 교회 다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요 확신이 없지요 사는 내용이면 불신자고 비젓하지요 종교인들하고 차이 없어요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외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 이방인들 자기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들 옷만 스쳐도 죄가 묻었다고 당장 입으면 쉬세요 지금 성지순례 갈 때 우리가 고추장이나 메르치나 김치나 절대 못 먹습니다 불신자들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의 음식은 못 들어와 절대 못 들어와야 합니다 이방인들이라고 이것들은 짐승 같은 그렇게 취업합니다 사람 취업하네요 자기들만 사람이에요 자기들만 선택된 사람들 2000년 지나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 선민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바울의 이 말에 지금 대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철덕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20절에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왜 주시냐 죄가 있다 죄라는 존재가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그거 깨닫게 해 주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죄다 기능만 있는 겁니다 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한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한참 오해를 보세요 죄가 뭐예요 우리나라 죄 지으면 교수 가야 돼요 그 죄가 뭐예요 대한민국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것을 법을 어기면 죄예요 대한민국에서 법이 없으면 그거 죄 아니에요 또 어제는 죄가 죄였는데 죄 그걸 국회에 통과시켜가지고 그거 죄 아니라고 하자 죄 아닌 거예요 뭐만 알아들으세요 죄의 법이라는 것은 죄다 아니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법이 그런데 법을 어겼다 아니겠다 법대로 합시다 자살못을 어떻게 확인해요 법에서 결정하는 건 법에서 죄다 아니다 죄 아니면 나오는 거고 죄 같으면 들어가는 거죠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헌법에 의해서 팀 칼라 목사님이란 분이 유대인이 헬라인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자들은 마치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가지고 건너가는 것 같다 건너가는 것 같다 태평양 바다 어디 건너가요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 첫째 부류는 수영 전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수영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세 번째 부류는 수영 국가대표 이런 세 종류가 세 선수가 세 사람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사람 어떻게 돼요 태평양 바다 들어가자마자 까라앉지요 죽지요 그 다음에 수영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 한 1킬로 정도 가다가 힘 빠져 가라앉지요 익사하지요 그 다음에 수영 국가대표 선수 한 4킬로 정도 2킬로 4킬로 4킬로 정도 가다가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6킬로 정도 가면 기지 맥잖아요 8킬로 가면 익사하지요 수영 실력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요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율법으로 절대 어려워질 수 없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가려는 이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캐롤러 목사님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어렵다고 주장해도 똑같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캐러놓고 저 사람이 조금 죄가 드러났다고 막 형 보고 지 죄는 엄청 많은데 지 눈에 들 뻔 안 보고 남이 어떻게만큼 보고 막 쪼아내고 지껏 다 숨겨놓고 설거 했잖아요 죄의 영향 아래에 다 죄인이었다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이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면 안 돼요 부부사람 하면 안 돼요 왜 안 하면 안 되느냐 전부 다 둘이 똑같아 누가 잘했다 못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자신이 뭐요 먼저 갈라다 이장입조로 가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 치다가 치다가 못 치는 겁니다 갈라다 이장입조로 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기간도 마찬가지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 자기가 어려워 나는 맞고 너는 틀린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틀린 모순이란 말이에요 로마 지옥장 23절에 죄의 삭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히브리 구장 입술절에 이런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안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요 죽으면 끝납니까 자살이 왜 죄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리고 죽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시작입니다 이 서론 끝나면 본론은 육체가 영혼을 떠난 이후예요 그때 이제 본론이에요 우리는 서론이 생산 서론이라니까 육체 가지고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착하든 안 착하든 상관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운명 이런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지하 가운데 살고 있는 불신용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믿어지면 언약적 하늘을 가져야 돼요 언약적 하늘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뭐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착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밋밋한 내리막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해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이래서 삶을 완전히 180도 여러분 만나는 순간을 바꿔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는 현장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현장 전도 제자예요 지금 낭떠러 위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강서, 양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법을 받았는데 이 교회사를 보면 전동운동할 때 초대교회부터 환경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환경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런 역경을 넘어서 초월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역경을 다 넘어서 코로나19는요 여러분의 영적 도전 앞에 무용지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지금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가상공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직접 안 만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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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대면화의 전략으로 써야 된다 지금 비대면으로 2, 3절 선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토요 핵심 보면 뉴스 나오세요 토요 요즘 핵심 보세요 전 핵심을 전에는 우리끼리 했잖아요 국내에서 했는데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되고 나서부터 전 세계가 핵심을 해요 지난 어제도 사회 누가 봤어요 전에 같으면 여기 사회 뭐 누가 그냥 아무나 보잖아요 목사들이 전에는요 지난 어제는 페루 목사가 그냥 편안하게 옆에 같이 있는 것처럼 페루 목사가 사회를 보고 또 그 현장에 기도하고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찬양하고 이게 지금 말이죠 비대면 시대에 돼가지고 세계 전 세계 지금 확 확산시키고 있다 이 말씀을 저는 우리 안에서만 했는데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요즘 핵심을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면서 합니다 어차피 못 모이니까 많이 못 모이니까 지난주도 어제도 저기 마산 주사랑가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거기서 한 거예요 지금 조그마한 교회에 그렇게 해서 쫌 돌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더 보급이 확산되고 고정관심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사단이 뭘 막아요 전 세계 선교 현장과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생동감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막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다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선교지가 더 활성화되고 오늘 또 아침부터 문자 왔더러 정무직 선교에서 인도 인도에 뭐 뒷수고 뭐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강조에 그 목사님 강의하는데 강조에 그 목사님 강의하는데 비대면으로 하는데 매일 한 시간 그러니까 한 시간하고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9시간 신학교 인도에 있는 전에 같으면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막 무차비로 그냥 막 뭐 이스라엘로 인도 안 가니까 사람이 안 가니까 아무 문제 없고 돈 들 것도 없고 그냥 막 공짜로 그냥 막 잘 막 쏴대니까 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총회에 그러니까 막 메시지를 그냥 전 세계로 막 비대면 속에서 미디어위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 비대면 이 보건 콘텐츠를 뭐 불신자들이요 이거 굉장히 지금 더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감동을 줄 만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국 확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제 내가 볼 때는 같이 위드 코로나 돼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비대면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시대가 막 B2C하고 A2C로 확 바뀌어졌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마음껏 여행하고 못해요 이전을 그러니까 비대면을 문자고 쏴야 돼요 못 가는데 파키스탄 인도 이런 전부 무슬림 국가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면 딱 그렇게 보금을 증가할 수 있는 절의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가 비대면 준비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미대위원회가 확 일어나야 돼 지금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막 불신자들 모든 구석구석에 온 지역이다 보금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 이 3, 7, 5천준적 보금화라는 이 언약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역 현장부터 시작해서 영적 도전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언입니다 23절 24절 다시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어렵다 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하더니 이루지 못하더니 라는 말의 시제가 뭐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한 죄값을 지금도 그렇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엄을 받고 에덴의 축복을 누렸던 인간이 죄를 지엄으로 인해서 모든 특권을 한 방에 다 날려버렸다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런 죄에 시달려야 하느냐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 원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친히 해결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수입니다 그 대가로 둘째 아담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육체가 있어야 죄를 값을 치르니까 인간은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이세 값을 치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량 하셨다 속량 속량 이란 말은 당시에 통용 되는 용어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 지인은 인간이 아니라 김성과 마찬가지였어요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노예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 정서를 노예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너는 이 시간부터는 노예가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해방이에요 노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소가 부활을 통해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속량 노예 해방 속량 대가 대가 치룬 거예요 이 예수 고시도를 믿는 자는 우리 행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고시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인이 의인으로 간단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진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에베스 1장 철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냐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스 8장 1절 이제는 죄로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데 이런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 은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갑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우리의 저 값을 다 질워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려운 자가 의인이 되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갑 없다 갑 없이 그런데 갑 없다 이 말은 갑이 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갑 없이 값을 매길 수 없어 그만큼 그 어떤 것 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만들어요 절대 가치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라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절대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통하고 석가를 통해서 석가를 통해서도 구원 받을 수 있으면 왜 여기 있습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 맑은 저래가지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예수도 마리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 없다 사단이 이렇게 아주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명확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피케팅이란 말입니다 피케팅 피케팅이 무슨 말이냐 피튀기는 티켓팅을 말합니다 피튀기는 티켓팅 이게 무슨 말이냐 청소년들이 말해요 인기 가수나 이 아이돌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이 콘서트 표를 전쟁 치르듯이 치열하게 구하는 것을 피케팅 피케팅 피튀기 하면서 구하는 티켓이요 이것이 몇만원짜리가 몇십만으로 심지어 몇백만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데 구원을 얻는 티켓은 완전 무료입니다 무료 갑없이 무료 예수 거의 동안 십자상에서 내 모든 자가들 치루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더만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앉아있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불신자들에 하는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워한 이유가 없다 왜냐 왜냐 죽음은 천국이요 아멘 눈 뜨니까 천국이라 환경 속에 속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영격 자세를 가지고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마음껏 누리면서 증거하는 영계의 모든 성도를 다 되시길 정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정상성 정상성 편견이란 말이었습니다 정상성 편견 노말리티 바이어스라는데 사회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말은 사고나 재난이나 피해가 예상되는데 예상되는데 별일 아닐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하다가 참사를 반복하는 현상 이걸 가지고 정상성 편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문제없이 잘 되겠지 광주사건 아시죠 아파트 무너지 여러분 전에도 별일이 없어서 잘 되겠지 아니라는 생각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거야 막연한 생각 괜히 소란스럽게 문제를 처리하지 말고 그럼 더 복잡해지니까 적당하게 부정적으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정상성 편견 많이 만들고 있죠 얼렁뚱땅 대강 적당히 그냥 시간 떼우기로 그냥 정적인 삶에 있었어도 정상성 편견이 많아요 지금 현장에 불신 영혼들 어떻게 가만히 놔두면 영벌의 길로 영저주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해요 내가 아니더라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저도 되겠지 꼭 내가 안해도 되겠지 괜히 저 사람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음이 서로 상하고 관계가 어색해지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삶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복음을 괜히 친한 친구에 전했다가 안 받아주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멀어지지 않을까 부모님 무슨 부모님 괜히 받지도 않을까 내가 말했다가 괜히 부모님 통해서 내가 괜히 또 그렇게 형제 통해서 가족들에게 어색해지지 않을까 왕따 안 당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을 영적 정상성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즉시로 즉시로 앞뒤 계산하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앞뒤 계산하지 마시라고요 즉시로 하나님 절대 죽음 믿고 아멘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동 딱 주면 감동 딱 주면 뭐 이 시간이 바쁜데 내가 지금 뭐 할 일이 많은데 약속이 있는데 내가 지금 피곤한데 내가 뭐 지금 바쁜데 다 사단이 주는 마음 감동 주면 즉시로 즉시로 여러분 예배들이다 감동 주면 즉시로 아멘 이런 사람들도 선생님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해이하고 인원하고 잔머리 굴려 뭐 앞뒤 다 생각 절대 인도 못 봤습니다 평생 어정쩡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나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라는 시값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주저하시지 마세요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이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평생 구원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이 구원업교로 작정된 자들이 깔려있어 매일매일 보는데도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 복음 담대하게 즉시로 증거하는 영계 모든 성도들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